안녕하세요. 삐약쌤입니다. 오늘은 삐약이 기도 3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다 함께 기도드려요. 자, 기도 손준비. 삐약! 하나님의 손이 다스리시는 모든 것들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를 가장 먼저 구해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10편 10편 12절 말씀. 아멘. 하나님, 일어나서 손을 드시고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세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우리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우며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